럭스가 복숭아를 먹고 있어요. 이번 여름에 복숭아가 너무 안 나와서 진짜 저 백도 복숭아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럭스도 복숭아를 잘 먹어주네요. 옛날에 다이애나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했는데 럭스가 방동안 입맛이 별로 없었는지 먹고 싶다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야채들을 조금씩만 각각하고 다 남아있어요. 그래서 아침에 별미로 복숭아를 줍었습니다. 럭스 참 많이 컸죠? 폐각이 엄청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폐각이 예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달팽이 집에 딱딱한 걸 넣어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. 물론 달팽이를 잡거나 평장선을 다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럭스 집에서 안 꺼내고 그냥 집 안에 있기만 하거든요. 좀 성체가 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집에서 꺼내서 컴퓨터 앞에 놓고 놀기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 안에 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운 신천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귀여워. 플라스틱으로 해주고 안에 수영장도 이렇게 실리콘이거든요. 실리콘으로 해주고 이런 실리콘이고 이 밥그릇도 실리콘이에요. 실리콘으로 웬만하면 다 해주고 안 돼도 플라스틱으로 해주고 있습니다. 원래 이런 것도 장식도 집 안에 안 넣어놓는데 집이 너무 휑해가지고 넣어놨어요. 근데 저것도 야들야들한 거라서 폐각이 다칠 일은 없고 집안에 돌이라든가 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. 나무나 산호사 같은 거 깔아놔도 폐각이 많이 긁히더라고요. 나이 들었을 때 폐각이 긁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아직 어렸을 때는 좀 더 폐각을 이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실리콘 실리콘으로 넋을 키우고 있습니다. 쳐다보는 것 봐. 들어가서 쉬던가 자꾸 갈등에 그리고 지금 이 럭스 집 이쪽 왼쪽으로 이쪽 왼쪽으로 선풍기를 차려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한 번 막아놨어요. 바람이 오면은 바람이 이렇게 한 번 오면은 바로 럭스한테 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너무 직접적으로 가면은 또 너무 건조가 되니까요. 이 럭스는 어떡해 무서워. 와 신기. 등취 싸움에서 밀리네. 쫓겨났어. 어머 쟤는 왜 싸워. 내 눈을 바라봐. 하이. 하이. 깜짝이야. 되게 무섭다. 무서워. 근데 쟤 울음소리 너무 매치 안돼. 풍선에서 나는 소리 같아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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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